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준비 중인 100대 국정과제에 생명존중 정책과 출산 돌봄 정책을 포함시켜줄 것을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. 기공협은 성명서에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며 이를 통해 자살과 낙태, 아동폭력,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전했습니다. 또 윤 당선인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계에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